고등강제도 빡공시대에서 빡공 사랑하는 기억과 깜찍한 빡공시대 빡친 친구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쌤은 우주자 람보 선생님 이브럼 쌤이에요 친구들 안녕 우리 친구들은 시험기간에 피어난 장미 자 우리 친구들 시험기간에 공부하느라고 정말 애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몇 시냐면요 10분 있으면 12시에요 이 12시는 낮 12시가 아니라 새벽 12시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진짜 공부하느라고 애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도 이 새벽에 같이 달릴 거고 네 12시 이후에도 또 강의를 찍어서 네 같이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혼자가 아니아니 아니에요 자 우리 친구들 파이팅 하시고요 자 지금부터 람보 쌤과 함께 오늘 이 시간에 국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해볼 수는 없으니까 저쪽에 인연 칠판 쪽으로 이동하도록 할게 진반적으로 고고 씩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국회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 국회를 배우기 전에 먼저 배워야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권력을 분립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공부하고 갈 거야 그러니까 이게 너희들의 책에 나와 있을 수도 있고 거의 대다수는 안 나와 있지만 그러나 학교에서는 여러분들 가르쳐 줄 거야 그리고 안 가르쳐 줘도 사실은 우리가 배우는 내용 안에 이게 다 들어가 있어 이 내용을 모르면 사실은 문제가 안 풀립니다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이 권력 분립에 대해서 선생님 먼저 알려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있잖아 지금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있어 그런데 대통령은 비교적 민주적인 존재야 그러면 옛날에는 뭐가 있었을까? 겁나 왕이란 존재가 있었지 이 왕은 어떨까? 겁나 시빠빠룰라야 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기 때문에 왜 왕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있을까? 그건 바로 왜 그러냐면 왕이 가지고 있는 어떤 슈퍼 파워 파워가 있기 때문에 그래 그걸 갖다 우린 뭐라 그래? 권력이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권력을 크게 몇 가지로 나누냐면 세 가지로 얘기하는 거야 첫 번째는 바로 뭐가 있냐면 입법이라는 권력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뭐가 있냐면 행정이라는 권력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뭐가 있냐면 사법이라는 권력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권력은 엄청난 권력이야 그래서 이 권력을 왕이 혼자 다 가지고 있으면 뭐하게 되는 거야? 그렇지 겁나 독재를 하겠지 그치? 그러면 우리는 겁나 헬게이트가 열리는 거고 그래서 민주적인 사회에서는 이 세 개의 권력을 혼자 쥐지 못하도록 어떻게 했느냐? 쪼개고 쪼개고 쪼개서 세 개로 쪼개서 분리를 시켜놨어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우리 뭐라면? 권력분립이라고 그래 그리고 같은 말로 너희들 들어봤을지 모르지만 세 개로 쪼개놨다고 해서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면 삼권분립이다라고 얘기해 그래서 그 세 가지가 뭐라고? 첫 번째 입법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행정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 사법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입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입은 이 귀둥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바로 뭐야? 세울 입 그러면 뭘 세운다는 거니? 법을 세운다는 거야 그래서 입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법에 세운다 재정 그러니까 법을 만드는 행위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정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입법부에서 법을 세웠어 그러면 이 법을 가지고 뭐 하냐면 집행을 해 자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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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행동으로 보인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법을 만들었어 근데 법을 만든 이유는 뭐야? 나라를 통치하려고 그러면 나라를 막 이렇게 통치하는 거야 이렇게 행동으로 막 이렇게 통치하는 거야 그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하면 행정이라고 해 그리고 집행 법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그렇지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야 나라를 다스리는 행이야 그걸 갖다가 우리가 법의 집행이라고 해 그 다음에 사법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법을 가지고 뭐 하는 거냐? 적용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건지 얘기해줄게 법을 누가 제정하냐면 회의에서 제정해 어디서 제정하느냐? 입법부에서 제정을 합니다 이 입법부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드디어 너희들이 들어보게 되는구나 우리 친구들 광어에 말고 우럭회 말고 초장에 찍어서 국회에 후루룩 네 국회야 자 입법부를 다른 말로 우리는 뭐라고 한다? 국회라고 얘기해 국회에 가면 누가 했니? 할아버지! 어떤 할아버지? 국회의원 할아버지 이 국회의원 할아버지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일이 바로 뭐냐면 법을 만드는 역할이야 알았어? 그래서 이 국입법, 입법의 기능은 누가 하는 거냐면 국회가 하는 거야 그래서 국회에서 뭐 한다? 법을 제정한다 그런데 이제 법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 너희들 들어봤겠지만 조금 헐른법, 헌법, 법률, 명령, 규칙 이런 거 막 들어봤을 거야 그런데 특히 이 입법부, 국회에서 주로 만드는 거는 법률이야 그래서 사실은 이것을 시험 문제에 법의 제정이라고 나올 수도 있지만 법률의 제정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법의 집행이라고 나올 수도 있지만 법률의 집행 그리고 또 법의 적용이라고 나올 수도 있지만 법률의 적용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법이나 법률 그러니까 법 안에 법률이 들어가 알았지? 그런데 주로 만드는 거, 국회에서 주로 만드는 건 법률이야 그래서 법의 제정이라고 나올 수도 있지만 법률의 제정 이런 식으로 바꿔서 나올 수도 있어 그냥 또또이다, 같은 거다 그렇게 기억하고 가면 돼 알겠지? 그런데 이번에는 뭐냐면 행정부야 그러니까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어 그러면 그걸 가지고 행정부, 행정부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같은 말로 우리는 행을 빼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정부 정부, 정부라고 부르기도 해 그래서 이 행정부에는 짱이 있다 행정부의 짱이 바로 누굴까? 대통령이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집이 있잖아 그러면 집에서도 살림을 누가 보니? 엄마가 보잖아, 가정주부가 보잖아 그러니까 이 나라도 나라 살림을 보는 가정주부가 있어 그 가정주부가 바로 누구냐면 대통령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행정부, 다른 말로 뭐야? 정부 이 정부의 짱이 누구라고? 대통령 이 대통령이 뭐 하는 거야? 국회에서 만든 법률을 바탕으로 해서 나라를 그 법률로 뭐 하는 거야? 통치하고 뭐 하는 거야? 집행하는 거야 법에 뭐라고? 집행 무슨 말인지? 법에 뭐라고? 집행 우리 친구들 이거 기억하고 가야 돼 자, 이렇게 법에 집행을 해 그런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뭐냐면 사법이야 사법이라는 거는 사자가 뭐냐면 적용한다 이런 뜻이야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적용을 하냐? 재판이라는 방법으로 적용을 해 그러면 사법부가 의미하는 건 바로 뭐냐면 이거는 법원이야 이 사법은 어디서 하는 거냐면 법원에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법원에 가면 법이 있어 예를 들어서 누구를 죽인 사람이 있다 그러면 살인하는 자는 징역 12년에 처한다라는 어떤 법률이 만들어졌어 그러면 재판하는 곳에서 법원에서 바로 뭐 하는 거야? 재판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살인범이 있다 그러면 거기서 땅땅땅 징역 12년 이렇게 뭐 하는 거야? 법을 적용시켜 버리죠 그러니까 법의 적용은 어디서 하는 거냐면 사법부에서 하는 건데 이 사법부는 다른 말로 뭐다? 법원을 얘기하는 거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그래서 얘네들은 서로를 뭐 하냐면 감시를 해 입법부는 행정부를 감시하고 입법부는 사법부를 감시해 근데 사법부도 어떠냐면 동시에 입법부를 감시해 가만히 있지 않아 얘도 어떻게 하면 이렇게 감시해 이렇게 감시해 그리고 사법부도 뭐 하냐? 행정부를 감시해 가만히 있지 않아 그러면 행정부 가만히 있지 않아 입법부를 감시해 그리고 뭐 하는 거야? 사법부를 감시해 이 세 개의 권력은 서로가 커지지 못하도록 서로를 감시해 그러니까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는 서로를 뭐 한다? 감시하면서 뭐를 이루는 거야? 균형을 이루는 거야 이걸 갖다가 우린 뭐라고 하면 권력분립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어쨌든 이 권력분립의 자체에 대해서는 너희들 배우지 않는데 얘네들은 시험문제 굉장히 잘 나와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 입법부에서 법을 적용한다 또는 법률을 적용한다 맞을까 틀릴까? 틀려 이 법률의 적용은 어디서 하는 거야? 사법부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표현들 그리고 법의 집행은 어떤 기관에서 한다? 행정부에서 한다 이런 표현들이 시험문제 잘 나오니까 선생님이 지금 적어준 내용 정도는 머릿속에 그냥 다 박아버려야 돼 왜냐하면 시험문제 1타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옆으로 와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광호회 아니죠 우럭회 아니죠 아무리 맛있다고 해도 감성동회? 아닙니다 뭐라고요? 피디님? 국회! 뭐? 국회 오늘 이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국회에 대해서 알아보고 갈 거야 선생님이 아까 그랬어 국회에 가면 누가 많다고? 할아버지! 국회의원 할아버지들로 선생님이 가득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 그런데 이 국회의원 할아버지들이 바로 누구냐면 국민의 대표야 그러니까 국회가 뭐냐라고 얘기하면 바로 국민의 뭐가 모여있는 기관이야? 대표들이 모여있는 국가기관을 우리는 뭐라고 하면 국회라고 그래 그런데 국민의 대표를 우리가 뭐를 통해서 뽑을까? 인형 뽑기로 뽑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달고나 뽑기로 뽑을까요? 아니죠 뭐를 통해서? 그렇지 선거를 통해서 뽑은 국민들의 대표가 모여있는 기관이 바로 뭐다? 국회다 그러면 국회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 G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그 G 세 가지가 시험 문제 겁나 잘 나오니까 반드시 기억하고 가야 돼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국민의, 국민의 뭐다? 대표기관이다 왜? 여기에 국회의원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 국회의원이 뭐라고 선생님이? 국민의 대표다라고 얘기했어 지금 현재 우리는 이 국회가 의미하는 건 바로 뭐냐면 집적 민주제일까? 아니면 간접 민주제일까? 이거 시험 문제 1타야 직접이야? 간접이야? 직접이야? 간접이야? 정답은 간접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갖다 뭐라고 하면 간접 민주제라고 하는 거야 잘 봐라 애들이 아니 선생님 우리가 집적 선거에서 뽑잖아요 그럼 집적 민주제 아니에요? 이런 똘치야 그건 집적 민주제가 아니야 알겠니? 집적이 아니라고 왜 그러냐면 집적이라는 건 뭐냐면 옛날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 했어 옛날 고대 그리스 아테네는 조그만 도시국가야 국가는 국가인데 뭐냐면 코딱지만한 도시국가야 그러니까 굉장히 어때요? 작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작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거야 예를 들면 하루는 선생님이 대통령을 해 그러면 다음 날은 도라에몽 용화가 대통령을 하고 그 다음 날은 우리 정국이 가고 그 다음 날은 지민이 가고 너무 행복하겠구나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걸 갖다 우리는 집적 민주제라고 그래 그러나 지금은 돌아가면서 할 수 있어 없어? 절대 없다는 거지 왜 그러냐면 인구가 많고 영토가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 대표를 뽑아가지고 간접적으로 그 대표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민주정치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갖다 뭐라고 하면 간접 민주제라고 그래 알았지? 이거 시험들 굉장히 잘 나온다 자 국민들의 대표에 의해서 한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한다? 간접 민주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국회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고유의 기능이 선생님이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역할은 바로 뭐다? 입법. 입법에 대한 역할을 한다 특히 선생님 법에는 여러 가지 존재가 있다고 그랬잖아 헌법도 있고 법률도 있고 명령, 규칙 이런 애들이 있어 근데 그 중에서 국회에서 만들 수 있는 애는 바로 누구냐면 법률이야 그래서 법률을 뭐 할 수 있냐면 재정하고 개정할 수 있어 잘 봐라 법률을 재정 재정이 뭐야? 만든다 이런 뜻이야 그러면 개정은 뭐야? 바꾼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법률을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법률을 뭐 할 수 있어? 바꿀 수도 있어 그래서 법률의 재정과 개정 이런 입법 기능을 하는 게 바로 뭐다? 국회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뭐냐면 국정을 뭐해? 감시해 그러니까 국정이라는 게 뭐야? 국가 정치야 국가 정치는 누가 할까? 대통령이에요 근데 이 대통령을 겁나? 감시해 누가? 국회의원들이 감시하죠 왜? 국회의원은 바로 국민들의 대표기 때문에 대표기 때문에 국정을 감시하고 여러 가지 국가기관을 뭐하냐? 감시하고 뭐할 수 있다? 견제하는 역할을 바로 누가 한다? 국회가 한다 알았지? 국회의 이 세 가지 지위는 시험 문제 1타니까 반드시 꼭 기억을 하고 지나가 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선생님하고 뭐에 대해서 알아볼 거냐면 잘 봐봐 이 국회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이거야 예를 들면 방탄소년단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느냐라고 얘기하면 우리 RM도 있고요 지민이도 있고요 B도 있고요 막 그러면서 막 얘기할 수 있잖아 그렇지? 그런 것처럼 이 국회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냐 이거야 자, 얘들아 국회는 뭐로 구성되어 있을까? 국하고 회여! 라고 얘기하면 안 돼! 국회는 뭐로 구성되어 있을까? 바로 국회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자, 그런데 이 국회의원은 잘 봐 이 국회의원은 크게 두 가지야 자, 이 두 가지 국회의원은 시험 문제 1타니까 반드시 기억해야 돼 이거는 객관식으로도 1타지만 서술형으로도 1타다 그러니까 반드시 기억해야 돼 자, 우리가 국회의원은 첫 번째 무슨 의원이 있냐면 지역구 의원이 있어 지역구 국회의원 지역구 국회의원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얘들아 지금 앞에서 PD님이 전국구 의원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맞아요 그 전국구 의원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있어 야, 정확하게 암기해야 돼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시험 문제 1타야 자, 지역구 국회의원이야 그러니까 이 지역구 의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쉽게 얘기해서 이거 봐봐라 잘 보세요 자, 쉽게 얘기해서 어떤 지역이 있어 자, 어떤 지역이 있어 여기가 바로 어디냐면 대파야, 양파 말고 송파야 송파 송파구라고 해보자 그러면 송파구도 좀 크잖아 이거를 막 나눠요 송파구 갓, 송파구 을 이런 식으로 나눈단 말이야 이런 선거를 할 수 있는 이런 곳을 우리 뭐라고 하면 지역구라고 해 지역구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교과서에서는 선거구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거든 그러면 여기에서 후보들이 막 나와 예를 들어서 A당, B당 이런 정당들이 나와 그럼 각각의 후보가 나오는 거야 예를 들면 A당에선 누가 나오냐면 우리 슈가가 나왔어 지민이가 나왔어 아, 슈가는 윤기구나 윤기야 지민이 뭐지? 설탕인가? 그러니까 설탕이가 나왔어 지민이가 나왔어 똑같은 거 아니야? 슈가, 설탕? 슈가가 설탕이잖아 아, 넌 모르겠다 지민이 별명 뭐예요? 아, 망개떡 망개떡이잖아요 지민이가 개떡이가 나왔어 어쨌든 간에 지민이가 나왔어 그 다음에 B당에서 누가 나왔냐면 도용PD가 나왔어 자, 벌써 불을 보듯 뻔하지 아미들이 막 움직인 거야 자, 그럼 누가 뽑혀? 지민이가 뽑히는 거야 그래서 지역구 의원은 바로 뭐냐면 인기 투표야 쉽게 얘기해서 어떤 자, 각 지역구에서 자, 필수 단어 각 지역구에서 뭐야? 최고 제일 많이 득표했다는 거야 최고 득표 자로 뭐 하는 거야? 선출하는 거야 그러니까 각 지역구에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봐라 이거 잘 들으세요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요 선거를 하러 가요 그러면 투표를 하자 투표 그러니까 투표라는 건 표를 찍는다는 거야 근데 투표 용지를 총 몇 장을 받냐면 여러분들 깜짝 놀라지 마세요 한 장 받는다고 생각할 거야 그렇지가 않아요 안 해봤지? 난 해봤지 않아요 두 장을 받아 두 장을 근데 첫 번째는 뭐를 뽑는 거냐면 지역구 의원을 뽑는 거야 그럼 두 번째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뽑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당을 보면 A당 A당 그 다음에 B당 C당 이렇게 나와 그리고 여기에 사람 이름이 적혀 있어 A당 지민이 B당 누리 오빠 그리고 C당 돌형 도라에몽 형아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면 첫 번째 투표 용지에서는 누구를 뽑는 거냐면 사람에다 뽑는 거야 이걸 갖다가 우리가 모르면 지역구 국회의원이라고 해 그런데 비례대표 의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 이름이 없어 그러면 뭐가 있냐 정당 이름만 있어 A당 B당 C당 그 다음에 D당 이렇게 당이 있어 그러면 누구한테 투표를 하는 거야? 정당 그러니까 비례대표 의원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정당에다가 투표하는 건데 이것은 정당별 무엇이냐 득표율이야 정당별 득표율에 뭐하는 거다? 비례해서 뭐하는 거다? 선출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얘기를 해줄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이 지역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람한테 뽑는 거야 그런데 비례대표 의원 같은 경우에 정당들이 있어 그럼 내가 꼭 이 사람이 아니라 좋아하는 당이 있을 수 있어 그러면 그 당에다가 투표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 당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해볼게 지금 현재 이거 잘 보세요 지금 현재 국회의원은 몇 명일까요? 피니 맞춰보세요 지금 현재 국회의원은 몇 명일까? 200 몇 명이요? 미쳤네 지금 현재 국회의원은 이거 기억하세요 지금 시험 문제 하나 틀린 거야 몇 명이냐면 300명이야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온다 지금 현재 국회의원 몇 명? 300명 그런데 우리나라 법상 헌법상 국회의원은 몇 명이냐면 200명 이상이면 돼 그래서 시험 문제 뭐라고 잘 나오냐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200명이다 맞아 틀려? 아니야 그러니까 법상은 200명 이상이기만 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300명이야 그러면 300명 중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이 많을까?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많을까? 절대적으로 지역구 국회의원이 많아 알았어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온다 시험 문제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지역구 국회의원보다 많다 이런 식으로 회의크로 겁나 잘 나와 지역구 의원이 절대적으로 많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300명 중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이 200명이라고 예를 들면 쳐보자 그러면 나머지 몇 개가 남았어? 100석이 남았지 100석 100석 그러면 이 100석은 누구로 뽑는 거냐면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뽑는 거야 알았지? 그런데 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어떻게 뽑냐면 예를 들어서 A당은 선거를 해봤더니 몇 표가 나왔냐면 여기는 50표가 나왔어 그러니까 A당이 인기가 이 정도야 그런데 B당은 몇 표가 나왔냐면 20표가 나왔어 그리고 C당은 몇 표가 나왔냐면 30표가 나왔다 라고 하면 이 정당이 득표를 많이 한 만큼 국민들이 굉장히 원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정당이 득표한 거에 비례해서 지금 100석 남았다고 했지 그러면 의석수를 주는 거야 국회의원 자리를 그냥 주는 거야 어떻게? 아 50개는 니네 정당에서 와라 그리고 20개는 니네 정당에서 와라 그러면 30개는 니네 정당에서 와라 라고 그런 식으로 해주는 거야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면 보통은 A당과 B당이 인기가 많고 그 나머지들은 그냥 쩌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잔챙이들이야 지역구 의원에서는 거의 안 뽑혀 그냥 기호 1번하고 기호 2번이 서로 박빙인 거야 그치? 나머지는 안 뽑혀 그런데 사실 꼭 A당 B당과 같은 유력당이 아니어도 나는 이 당을 되게 좋아할 수도 있어 그러면 비례대표 의원에서 조금 달라져 왜냐하면 비례해서 이런 식으로 뽑기 때문에 A당 B당과 같은 유력당 말고도 C당 D당 E당 이런 당들도 뭐 할 수 있냐면 의석을 받아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더 많은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해줄 수 있기 때문에 비례대표 의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거 중요하니까 반드시 기억하고 갑니다 자 시험 문제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이게 잘 나온다 지역구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방법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방법을 서술하시오가 잘 나와 그러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게 각 지역구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은 각 지역구에서 최고 득표자로 선출하는 것입니다 해도 정답이고 최다 각 지역구에서 제일 많이 득표를 한 후보자를 선출하는 것입니다 해도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선생님 교재에 다 적어놨어 자 그 다음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바로 뭐냐면 이거 서술해봐라 어떻게 뽑는지 서술해봐라 그러면 정당별 득표율에 비례해서 선출한다라고 너희들이 그렇게 적으면 돼 정당별 득표율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비례한다 이거 반드시 들어가야 돼 그렇게 해서 선출한다라는 것까지 기억해야 돼 이게 바로 뭐냐면 국회의원이야 국회의원이 총 몇 명이라고? 300명 이거 기억하고 가야 돼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모이잖아 그러면 본격적으로 잘 봐 국가에 중요한 일이 있어 그럼 본격적으로 이 국가의 중요한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 국회에서 회의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회의를 하기 위해서는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의장이 필요해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국회가 이렇게 구성이 되면 국회의장을 뽑아 몇 명을 뽑을까요? 의장을 몇 명? 이거 중요하다 한 명을 뽑아 국회의장은 한 명이어야 돼 그 다음에 부의장을 뽑아 부의장 몇 명 뽑을까? 두 명을 뽑아 이거를 진짜 회이크로 숫자를 막 바꿔서 내요 국회의장 두 명에 부의장 한 명 뽑는다 이런 식으로 초딩도 아닌데 너무 쉽게 그러니까 회이크에 여러분 휘말리면 안 돼 그러면 이제부터 지금 어떻게 하는 거야? 회의 시작 그러면 이 회의 잘 보세요 어떤 식으로 회의가 진행되냐면 첫 번째 본회의가 있어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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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뼈 회의 아니죠? 영어 모르면 또 지금 못 웃어 PD님 못 웃잖아 본회의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각종 위원회들이 있어 위원회 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교섭단체라는 게 있어요 잘 봐 얘네들 다 주문해 잘 봐라 얘네들 그냥 시험 봐 이거 모르면 너네 그냥 시험을 못 풀어 너네 그냥 똘추가 되는 거야 잘 봐 이 세 가지가 시험에 잘 나오니까 기억하고 가야 되는데 잘 봐라 본회의는 뭐냐면 너네가 흔히 뉴스를 보면 막 국회의원들이 이러고 있죠 사실은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파이트를 잘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뉴스를 보면 많이 본 거 있잖아 그게 본회의야 모여서 회의하는 거야 알았지? 그런데 사실은 본회의 하기 전에 이 두 가지를 거쳐서 옵니다 그럼 내가 지금부터 설명해 줄게요 이 교섭단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왜 이 교섭단체라는 것을 하게 되는 거냐면 이것은 잘 보세요 회의의 무엇을 위해서? 효율성 효율적인 회의의 뭐를 위해서? 이게 목적이야 그래서 교섭단체는 뭐냐면 일정수 이상의 누구야? 국회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그리고 잘 봐요 여기서 얘기하는 일정수는 바로 뭐냐면 20인이야 이거 시험에 되게 잘 나와요 이거를 10인 이런 식으로 바꿔 9인 또는 뭐로 바꿔? 16,474인 막 이렇게 바꿔 아무리 여러분들이 이것만 바꿔도 틀리면 안 돼 특히 10으로 많이 바꿔 왜냐하면 조금 있다가 10이라는 숫자가 나와 10으로 되게 많이 바꾸는데 틀려 이건 무조건 뭐냐면 20인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교섭단체는 20인 일정수 이상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된다 이게 뭐냐면 이거 잘 봐봐봐 지금 우리가 회의를 할 거야 그런데 이제 회의를 하는 게 뭐냐면 학급회의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건 뭐냐면 나라의 회의야 그런데 이 나라에는 되게 다양한 일들이 많잖아 엄청나요 국방, 교육 등등 되게 엄청난 일들이 많잖아 그러면 그 엄청난 얘기를 본회의에서 회의를 한다 어떻게 할까? 회의가 안 끝나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미치고 팔짝 뛰는 일이 벌어지는 거야 입에서 나방나 와 그치? 그러니까 굉장히 괴로워지는 거야 그래서 뭐냐면 그리고 거기서 뭐해? 막 싸우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사전에 막아야 돼 그래서 막기 위해서 하는 게 교섭단체하고 위원회인데 첫 번째 교섭단체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시계획에서 A당이 있어 그다음에 B당이 있어 이런 정당들이 있다라고 해보자 C당이 있어 그다음에 뭐가 있어? D당이 있어 이런 당들이 있다라고 해볼게 그러면 A당 의원이 예를 들어 50명이야 선생님이 교섭단체는 몇 명부터 가능하다고 했어? 20명이 돼야 돼 당이 20명이 돼야 돼 그러면 얘는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어 50명이니까 교섭단체 만들 수 있어 B당이 30명이야 만들 수 있어? 없어? 얘도 교섭단체 하나 만들 수 있어 C당이 20명이야 만들 수 있어 없어? 있어 근데 D당이 10명이야 만들 수 있어 없어? 얜 교섭단체로 못 만들어 그러면 넌 불쌍하지 못 만드니까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뭐 E당 F당 이런 애들을 모아서 20명을 모으면 얘들께 합당해서 모으면 뭐가 될 수 있어? 교섭단체 하나를 만들 수 있어 그러니까 교섭단체에서 진짜 중요한 건 바로 뭐냐? 20인이야 그래서 본회의를 하기 전에 먼저 A당 B당 C당 이 당들의 교섭단체들끼리 20인들끼리 20인 20인들이 모여요 모여가지고 뭐 하는 거냐면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를 조율하는 거야 야 내가 회의 때 이런 안건을 얘기할 건데 너 거기서 태클 걸지마 그럼 나도 니가 뭐 얘기할 때 태클 안 걸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걸 갖다가 우린 뭐라면 교섭단체라고 하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선생님 어렸을 때는 지역별로 축구를 많이 했어요 동네별로 그러면 우리 동네 축구부랑 그 다음에 저쪽 동네에 축구부가 있다 그러면 축구를 하기 전에 먼저 주장끼리 만나는 거야 만나가지고 야 우리 있지 서로 몸싸움할 때 손쓰게 하자 손쓰게 하자 내가 우리가 손쓰는 거 봐주면 너 헤딩하는 거 봐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걸 갖다가 우린 뭐라고 하는 거야 교섭단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교섭단체라 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일정수 이상의 국회의원들이 쉽게 얘기해서 의사를 서로 먼저 사전에 이런 말이 들어가 사전에 그러니까 사전애라는 건 본회의 사전에 그러니까 본회의 하기 전에 사전에 먼저 뭐 한다는 거야 사전에 사전에야 본회의 전이라기보다는 더 먼저 사전에 사전에 가장 먼저 사전에 뭐 하는 거냐면 서로의 의사를 뭐 하는 거냐 통합하는 거야 그리고 뭐 하는 거야 조정하는 거야 서로의 의사를 사전에 통합하고 조정하는 거 그걸 갖다 우린 뭐라고 한다 교섭단체라고 한다 그러니까 교섭단체는 뭐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그 목적으로 교섭단체를 하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교섭단체에서 서로 야 내가 이렇게 할 때인가 너도 이만큼 받아줘 그럼 나도 이거 받아줄게 하고 서로 얘기가 됐어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디로 넘기냐면 위원회에 먼저 넘겨 근데 이 위원회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상임위원회가 있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험에는 잘 안 나와 걔가 바로 뭐냐면 뭐라고요 하임위원회 상임위원회니까 하임위원회 초코화임 먹고 싶었구나 그래 이 녀석 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가 있어 특별위원회 잘 보세요 특별위원회는 시험 문제 안 나와 근데 이건 알아둬야 돼 시험 문제에 국회에는 위원회가 상임위원회만 있다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회이크로 겁나 잘 나와 맞는 얘기일까 아니면 틀린 얘기일까 이거는 겁나 틀린 얘기야 그렇죠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가 있어 그러니까 상임위원회만 있다고 하면 틀려 근데 특별위원회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 알았지? 그러면 상임위원회만 볼게 얘는 시험 문제 1타니까 상임위원회라는 것은 상 자가 뭐냐면 항상 상자야 그러니까 항상 열리는 거야 그런데 이 상임위원회의 중요 포인트는 바로 뭐냐면 각 분야의 전문성이야 전문성을 가지고 뭐냐면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본회의 정확하게 이렇게 본회의 전에 실시하는 게 바로 뭐다? 상임위원회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시험 문제 1타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선생님이 아까도 그랬지 국가에서 안건이라고 할게 안건 안건이 바로 뭘까? 회의 안건이야 그러니까 회의에서 논해야 하는 거 아니라는 건 뭐냐면 의견이야 여러 가지 국민들의 의견이 표출됐을 거 아니야 그렇지? 학교에서 마라탕 먹고 싶어 그걸 법으로 만들어줘 이런 의견이라든가 또는 우리 학생들이 치마 더 짧게 입고 싶어요 교복 치마 더 짧게 해주세요 막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거 아니야 학교에서 로라게 해주세요 이 법을 만들어주세요 하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의견들을 갖다가 우린 뭐라고 하면 안건이라고 하는데 이 안건이 얼마나 많이 터져 나오겠냐 그렇지? 그러면 그것을 다 본회의에서 하면 어떻게 된다고? 엘게이트 열린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어디서 치는 거냐면 위원회에서 쳐요 특히 어디서 치냐면 상임위원회에서 쳐 그래서 상임위원회에는 여러 가지 분야가 있어 예를 들면 교육위원회 그리고 국방위원회 등등 해가지고 이 상임위원회는 교육이면 교육 국방이면 국방 그 다음에 관광이면 관광 이런 등등 해가지고 상임위원회들이 있어 각각의 위원회들이 있어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처음부터 국회의원은 거의 없어요 대다수는 그 전에 직업들이 있었단 말이야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교사 출신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 중에서는 군인 출신들도 있고 그러면 국회의원들마다 각자 그 전문 분야가 있어 그러면 전문 분야에 들어가 동아리처럼 이렇게 들어가 그러면 각각의 상임위원회가 나타나 상임위원회가 생기는 거야 그러면 이 상임위원회에 여러 가지 안건들이 들어와 예를 들어서 교육안건이다 그러면 교육상임위원회에 들어오겠지 그러면 여기서 하는 역할이 뭐냐면 이거는 정말로 본회의로 가져가야 되는 거다 그러면 여기서 넘겨요 본회의에서 합시다 먼저 심사를 보는 거야 먼저 심의하는 거야 심의 먼저 심의하는 거야 심의가 바로 뭐야 심사한다는 거야 이거는 좀 논의할 만한 주제 이건 아니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우리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이런 걸 원했어 저희들한테 1인당 노트북을 국가에서 하나씩 공짜로 나눠주세요 그래서 이런 법을 만들어보자 라고 이 안건이 나왔어 만약에 선생님이 국회의원이야 그러면 선생님은 교육으로 가겠죠 그쵸? 그럼 교육으로 가 그러면 만약에 이런 안건이 들어왔다 그러면 선생님은 어떻게 할까? 바로 단번에 잘라버리지 왜? 정말 그거를 공부로 쓸까? 니네들이 진짜 니네 공부로 쓸까? 다 뒤로 깨똑하고 롤하고 배그하고 난리 나겠죠 또 모마하고 막 난리가 나겠죠 그쵸? 그러니까 난 딱 그치 이거는 그냥 필요없는 쓰레기야 쓰레기라고 그러면서 하지마 그러면 본회의 못 올라가 그런데 만약에 아 이건 정말 해볼만한 가치가 있다 그럼 본회의로 들어가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각각의 국회의원들이 뭐를 띄고 있어? 전문성을 띄고 있어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온다 잘 봐 각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본회의 전에 안건을 심의하는 것 그게 바로 뭐냐면 상임위원회야 그래서 상임위원회를 하는 목적은 바로 뭐냐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이야 그러면 어떻게 보면 상임위원회와 교섭단체의 역할이 서로 어떠니? 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 그렇지? 이거 시험 문제 상임위원회 시험 문제 1타야 상임위원회 시험 문제 1타야 무조건 나온다고 했어 나온다고 했는데도 여러분들이 못한다면 그건 그냥 못한 건데 그러진 말자 알았지? 상임위원회 시험 문제 1타야 전문성 효율성 그리고 본회의 전에 진행한다 그리고 교섭단체는 뭐야? 사전에 통합조정한다 서로 조금씩 다르지 그렇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나긴 싸움을 했다 드디어 어디 가는 걸? 본회의에 붙이는 거야 알았지? 그러면 본회의는 뭐냐면 국가에 잘 보세요 국가에 중요한 안건이 있어 중요한 안건이겠지 여기서 다 쳤잖아 상임위원회에서 다 쳤단 말이야 그러면 국가에 중요한 안건을 어떻게 하는 거냐? 최종적으로 뭐 한다? 의사 결정하는 국가기관이야 최종적으로 뭐 한다고? 의사결정 또는 이거를 딱딱 잘라서 우리가 요즘에 누가 베스킨라빈스라고 하니 베라라고 하지 시험 문제에 의결하는 기관 의결기관 이라고 나올 수도 있어 의결기관이 뭐야? 회의에서 결정한다 이런 뜻이야 국회의원들 맨날 모여서 뭐 하는 거야? 회의하고 결정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중요한 안건을 최종적으로 의사결정하는 마지막 회의 그게 바로 뭐야? 본회의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풀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중요한 안건이랑 딱 잘라 말해서 법률이야 법률 뭐라 그래? 예산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산안 그러니까 중요한 안건 법률안 예산안과 같은 중요한 안건을 최종적으로 의사결정하는 게 바로 뭐다? 본회의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이 본회의는 자 잘 보세요 이 본회의는 크게 뭐하고 뭐로 돼 있냐면 정기회가 있고 그 다음에 임시회가 있어 그러니까 사실 기본적으로 국회는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9월달에 열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그거 외에도 정말 필요해 그러면 임시적으로 빨리 열 수가 있어 그래서 정기회하고 임시회가 있다 요거 기억하고 가야 하고 그러면 국회는 기본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돼? 공개해야 돼 국회 회의는 모든 국민들이 볼 수 있게 공개해야 돼 시험들 이렇게 나온다 비공개한다 틀린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거 잘 보세요 어차피 선생님 뒤에 가서 설명해 줄 거지만 만약에 이 법률안이나 또는 예산안이 올라왔어 그러면 이 법률안이 통과되려면 본회의에서 잘 봐 의사결정하는 방법이 뭐냐면 요거 시험 문제 1타야 이거 서술형으로도 잘 나오니까 잘 알아둬야 돼 본회의에서 의사결정하는 방법은 뭐냐면 일단 국회의원이 선생님이 300명이라고 했지 그런데 의사결정하는 방법은 일단 국회의원들이 서로 의사결정하는데 제적의원 제적의원이라는 것은 적이 뭐야 적혀져 있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국회의원으로 이름이 등록돼 있는 의원들을 제적의원이라고 그래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참석하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개인 사정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리고 졸릴 수도 있고 그리고 굉장히 이 회의를 되게 지루해하고 피곤해 하식수 먹어가면서 해야 돼 그제 제적의원 제적의원의 의사결정 어떻게 하냐면 제적의원에 일단 과반수가 출석을 해야 돼 만약에 출석을 안 하면 그건 회의가 안 돼요 제적의원에 과반수가 출석하고 그 다음에 출석한 의원 출석한 의원에 뭐야 과반수 과반수가 과반수라는 게 뭐야 반 이상이지 뭐해야 돼 찬성을 해야 돼 그래야지만 법률안이 통과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얘네가 이거 진짜 시험대 잘 나오는 게 뭐냐면 출석의원 대신 여기다 제적의원 넣어 헷갈리지 마 제적의원 출석원이야 그리고 과반수를 막 3분의 1 이런 식으로 바꿔 시험대 굉장히 잘 나온다 시험 문제 만약에 본회의에서는 의사결정을 어떤 식으로 하냐 또는 본회의에서 법률안을 어떻게 통과시키냐라고 시험 문제 잘 나와 그러면 너희들은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진행합니다 이런 식으로 서술할 줄 알아야 돼 이거 서술형으로 잘 나와 오늘 이 시간 선생님과 여기까지 공부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뒤에 이어서 뒤에서는요 국회의 두 번째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지금 12시 반입니다 우리 친구들 되게 짧네 시간 순삭이네 순삭강의입니다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순살강의 말고 순삭 쌤이요 우리 빡공시대 아가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겠죠 친구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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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집사